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IMF 그다음에 오일 쇼크 이후에 세 번째로 역대 세 번째로 역석 성장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뜻이죠. 이게 1분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를 이렇게 회의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걱정하는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국제적인 기관들 또 IB 쪽에서 전망이 속속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연간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98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 IMF 때라고 하죠. 그때 마이너스 5.1%였고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통계 GDP를 뽑아보기 시작한 이후로 유사일의 마이너스는 처음이다. 물론 그 전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한국의 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감률을 마이너스 1.0%로 전망을 했는데 2월 달에 전망을 할 때는 1% 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포인트 낮춘 거고요. 그리고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체로 마이너스라는 건 거의 명확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노무라 증권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7%고요. 영국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마이너스 1.4% 바클레에서도 마이너스 1.3%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2분기에는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2분기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될 거다 이런 전망들로 바뀌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나라의 경제가 이게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한나라의 경제가 전분기 비해서 마이너스 구간이 두 번 연달아 나오면 그걸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한 33%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미국은 이제 2분기라는 게 1, 2, 3월 달이죠. 2분기가. 마이너스 24%. 연율 기준으로 보면 극감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소비가 압도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집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2008년 4분기에 GDP 감소율이 8.4 마이너스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니요. 미국이. 미국이. 이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실 우리 경제활동은 상당히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물론 야외활동 그러니까 등산이라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게 비교적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몰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절적으로도 봄이 돌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상춘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가족 단위에 야외로 나오는 분들이 많던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걸 못하는 물론 일부 플로리다 해변에 젊은 분들이 놀린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만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특히 뉴욕에는 지금 거의 맨하탄도 거의 인적이 없는 그런 도시가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소비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고르마삭스에서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24%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 디프레션으로, 리세션으로 가는 건 거의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도 오늘부터 정상 출근하는, 이번 주부터 정상 출근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도 여기 긴급재난 문자가 왔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2주간의 멈춤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2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건 민간체육시설도 포함해서 영업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한 2, 3주 동안 더 강한 사회적인 격리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뉴스 우리나라 역성장 가능성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4월에 도래하는 회사채가 무려 6조 5천억 원가량 돼서 이곳 못 갚는 회사들 많이 나타날 거다.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회사채 기준으로 보면 회사채는 만기가 대체로 3년 정도 되니까 발행한 시점을 회사채는 또 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발행이 언제 됐고 만기가 언제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올해 만기되는 국내 회사채가 총 50조 8,700억입니다. 그런데 마침 4월에 6조 5,400억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50조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4조씩 만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돌아오는 5월에 오는 5월에 6조 5천억 원이 몰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투협이 통계를 작성한 91년 이래 역대 4월 만기 도래 물량 중에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4월보다는 무려 6,373억 원이 만화에서 10% 이상 만기가 더 많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만기가 이 중에 연장된 애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연장될 걸로 생각되어지는 그건 자동 연장은 아니고요. 통상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A라는 회사가 3년 전에 회사채를 1천억을 발행했죠. 그러면 올 4월에 만기가 되면 증권회사들이 그 회사를 찾아가서 이거 만기 때 돌아오는데 차환 발행하셔야죠. 차환이라는 건 다른 투자자를 구하든가 동일한 투자를 구해서 그거를 만기 때 다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관 투자가 없으면 신용도 이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죠. 예전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 회사 혹은 예전같이 좀 까리해도 그래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은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환 발행에 대한 어떤 순조로운 진행이 되겠냐 이런 걱정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건 여기에는 통계가 안 잡히는데 메자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써봤잖아요. 그런데 메자닌 그러니까 CBBW 같은 경우는 대체로 코스닥에 있는 재무조가 조금 좋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발행을 했는데 메자닌 CBBW를 발행하면서 대충 푸트 그러니까 메자닌 CBBW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원래는 주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CBBW가 전환사체. 전환사체, 교환사체 같은 거. 신주인수권부사체.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주식 인수를 청구하든지 이래서. 아니면 돈으로 갚든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먹고 주가가 안 오르면 돈으로 받고 이런 건데 만기는 3년이나 그 이상으로 발행이 되지만 통상 1년 혹은 2년 정도의 푸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푸트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 돈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푸트 조항 같은 것들은 여기에 지금 집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거는 회사체가 발행됐다는 건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CBBW의 푸트 이런 것들은 신용도하고는 거의 관계없이 발행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라든지 이런 쪽에도 편입이 많이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걱정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대규모 회사들의 회사체 발행 만기가 도래한다는 것도 걱정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체나 교환사체 혹은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발행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 푸트 조항이 있는데 그 푸트이 이제 도래한단 말이죠. 그럴 때 상환이 안 되면 그것도 부도란 말이죠. 그거는 어디죠? 써 있으니까 회사 공시 같은데? 공시에 써 있죠. 개별 회사 여러분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공시를 보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CBBW 혹은 EB를 발행한 그거는 다 발행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발행 공시의 디테일에 가서 보면 푸트이 언제 있고 이런 게 나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재무 부족과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섞여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못 갚으면 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도 나면 회사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재무적으로는. 네. 그런 것들도 4월에 지금 만기가 되는 만기 도래하는 회사체가 6조 5천억 원. 1년 중에 최대 규모다. 지금. 그렇게 4월에 몰려있다는 뉴스까지 두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감산을 약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유가가 또 지난 주말에 많이 빠졌어요. 10% 이상 빠져서. 그리고 사실 오늘도 우리 중시가 어떻게 또 유가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데 결국은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10달러 선 어간까지도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우디와 러시아의 싸움이냐 이런 부분이 좀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렇게 감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제1위 산유국이 되면서 계속 쉐일 오일을 퍼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일정 하나를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개헌을 하는 국민투표가 4월 22일에 있습니다. 이게 개헌이 뭐냐면 사실상의 푸틴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을 없애버리는 개헌이거든요. 이 개헌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투표는 100% 통과될 거로 보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푸틴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길을 터주게 돼 있거든요. 4월 22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개헌이 된다는 건 푸틴은 앞으로도 지금 2020년이니까 16년을 더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상대방에 있는 트럼프는 지금 3월이니까 한 7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 푸틴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 한 6개월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조 바이든 정도 하면 대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되는데 트럼프 대화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푸틴이라면.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우리도 좀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만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 내에서 쉐일 오일을 가장 많이 채굴하고 있는 데가 텍사스인데요. 텍사스 철도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텍사스 철도위원회. 명칭은 철도위원회인데 이게 텍사스 지방의 지역의 유전에 관련된 기업들을 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위원이 오페크의 수뇌부들하고 예를 들면 모하마드 박힌도 오페크 사무총장하고 감산을 논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공멸이니까 미국에서도 감산을 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긴 뭐하니까. 이런 사람들. 이게 현익 국회의원이기도 하거든요. 텍사스 철도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 간의 어떤 감산 논의가 이루어지면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온 건데 제가 주말에 이런 쪽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업체들의 어떤 감산을 이끌어낼 정도의 대파가 있는가. 이 부분에도 대단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플로우를 더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자체적인 감산 이런 것들이 조만간 나타나서 국제 유가가 다시 안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입장이 지금도 러시아는 전염병도 통계가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룩셈부르크보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감염자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년 동안 재정 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버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낙마를 택하지 않겠나. 물론 이렇게 한다고 낙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 저유가 혹은 저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가 본인의 재선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공급이지만 수요가 지금 거의 많이 감소하는 수준이라 감산 좀 한다고요. 항공업계 이런 데는 거의 줄도선 나오게 생겼어요. 그게 감산 조금 한다고 이게 유가가 다시 올라갈까가 많이 걱정입니다. 유가 이렇게 지금 바닥이면 당연히 우리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그렇죠.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이달 초입니까?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세일했잖아요. 6불씩 이렇게 낮춰서. 그거 우리나라에서 샀는데 그게 사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름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풀리면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유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고. 유가 마이너스는 뭐예요? 받을 데가 없는 거죠. 생산을 해놨는데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무슨 얘기했나 공해상에 유조선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띄워놓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관비용이 제일 비싸답니다. 무슨 보관비용? 유조선에다가 유조선 탱커를 빌려가다 그걸 그 배 빌리는 값이 제일 비싸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수요가 죽으니까 정유회사들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소유가. 그래서 좀 보관해 주세요. 돈 내고. 그래서 사실은 탱커들 지금 하이어링 하는데 탱커 빌리는데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런 수요들이 몰려서. 유가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반 농담식으로 유가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국내외적인 상황 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월요일은 또 우리 권순희 기자와 함께 발칙하게 한번 또 가보는 날이죠. 오늘은 지금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는 2030 아주 젊은 세대들과 또 판단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40, 50대 이야기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와서요. 권순희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